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이후 처음으로 내일 청와대에서 만납니다.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요청할 계획인데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일지 청와대 내부 분위기를 권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내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배석자 없이 오찬 회동합니다. 윤 당선인 측은 회동 의제 가운데 청와대,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권위를 공식화했습니다.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답했지만 내부 기류는 엇갈립니다. 대선 후 첫 메시지로 민심 통합을 강조한 문 대통령이 사면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. 윤 당선인과 같은 진영 인사인 이 전 대통령 사면이 어떻게 통합이냐, 양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. 여야 일각에서는 지난 대선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동시 사면 목소리도 나옵니다. 민주당 민홍철 의원도 국민 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 사면을 함께 요청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김 전 지사에 대한 마음의 짐을 가진 문 대통령으로서는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내일 회동에서는 인사권 논의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. 윤 당선인 측은 임기 말 공기업, 공공기관에 대한 이른바 알바뀌 인사 논란에 대해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청와대는 임기 내 인사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맞받은 상황입니다. 역대 정권교체계에 보였던 신구 권력 간 대결로도 비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 회동 결과가 권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김 전 지사의 정권교체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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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권교체의